안녕하세요. 덕양교구 행신지역 김하나 집사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CVDIP의 응답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저번주 현장화의 응답이란 말씀을 듣고 붙잡은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과 사도행정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신분 권세 함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깃발을 현장에 꽂기 위해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붙잡아 줬고 기도 제목은 홀로다라빵을 통하여 매일 캠프의 마음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 다라빵을 회복하는 행신지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입니다. 미션 수행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고 기록하라고 하셔서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또 제가 움직이는 동선의 장소들을 쭉 적어보니 어린이집, 놀이터, 엘리베이터 이렇게 저만의 현장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살린 나의 영적 플랫폼을 찾고 시작하라고 하셔서 매일 캠프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전도자료 가지고 다니기 그리고 집을 정돈하여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행신지교회가 아닌 매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로 언제든지 새신자를 초청하고 전도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붙잡아 줬습니다. 그동안은 생각만 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들을 홀로다라빵의 시간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현장 살린 나의 영적 플랫폼을 찾기에서 끝이 아닌 찾고 시작하기여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매일 가방에 전도자료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전도 대상자 두 분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외로우셨다며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저번 주부터 다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그분은 갈급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었었는데 내 생각 내 틀에 갇혀있는 동안 현장을 놓쳤다는 사실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커피 한 잔 하러 오시라고 초청하였고 좋다며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아기 엄마도 전도자료를 주자마자 안그래도 이사오고 나서 단일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너무 잘됐다면서 주중에 아이와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길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전도자료만 드리고 집으로 초청하였는데 두 분 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달합방으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방해하는 허감세력을 꺾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교사약자 조장 온라인 집중훈련을 통하여 근본을 회복하고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고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박순우 목사님께 성년춘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서 집중훈련에 함께하는 경기 일대교구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사도행제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허감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오늘도 행복한 우리 목요일 온라인 집중훈련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또 오늘 은혜받고 또 집중하고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인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응답의 시간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제자화 응답인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질문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데 틀리게 알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또 너희 가문 배경 출신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 뭘 배웠느냐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로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시작이라는 것은 근본을 회복하고 근본을 체험합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138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회복하고 체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응답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린 자꾸 응답 걱정하거든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올까? 응답이 언제 오지? 응답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근본 138 이 근본을 소유하고 이 근본을 누리고 이 근본을 체험하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뭐가 응답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우린 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이제 응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린 주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론 그것도 응답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또 빼앗겨요. 우린 늘 돈, 돈, 돈 그렇죠? 늘 그렇게 돈, 돈, 돈 해놓고 막상 돈이 주어지면 막상 돈이 또 생기면요 돌아보면 또 그 돈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또 뺏겨버립니다. 우린 또 막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 해결, 해결 그래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또 다른 문제 또 찾아옵니다. 막상 응답 받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응답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돌아서서 또 달라고 또 막 내놓으라고 떼쓰고 막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진짜 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찾고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이요. 참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사람에게, 환경에게 절대 뺏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현장도 살고 지역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뭐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개인화, 개인화 하니까 마치 나 혼자서만 그냥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만 집중하고 혼자서만 치유받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고요? 가서 가라는 거죠.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면 그 개인화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4대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남산 120명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뭐 하신 거죠? 이거 하신 겁니다. 개인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개인화를 시켜주신 겁니다. 이제 40일이 지나고 그 개인화가 다 이제 완성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감남산에서 평생 같이 있는 게 아니라 4대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감남원이란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남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서만 계속 막 예수님과 함께 막 주구창창 있는 게 아니라 개인화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 나니까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120명 초대교회에 가정과 삶과 모든 것이 다 있는 쉽게 말하면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화 되어지면 그 개인화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화 현장 속으로 가라는 거죠. 왜 현장 속으로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소금과 빛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예요? 세상과 현장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한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이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뿌리 내리고 체험하도록 즉 개인화 이 개인화의 응답을 받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분명히 나가서 전도도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없이 세상과 현장에 나가면요 바로 사단에게 허감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비밀 그거 다 누리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 현장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플랫폼 플랫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현장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사단과 흑암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흑암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 것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그건 절대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장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 시스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스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대상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현장 그걸 품고 뭐라고? 기도 분명히 기도하면 강한 자 꺾이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흑암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서 뭐 하는 거죠? 말씀 운동 초대교회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는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지역의 이런 영적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예수님이 3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3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은 딱 하나 남기셨습니다. 뭘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책도 남기지 않았고 예수님은 뭔가 저서도 남기지 않았고 건물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은 딱 하나 남겼습니다. 뭘 남겼죠? 열두 사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 열두 제자 말씀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열두 명은 사도예요. 사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 사도니까 예수님은 목회자만 세운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사복음소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입니다. 평신도지만 마치 사도처럼 거의 사도하고 비슷하게 훈련받은 현장사령관 70인 제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120명 초대교회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외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제자만 남긴 그것도 소수의 제자죠. 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 소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로마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분명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콘텐츠란 말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고 시스템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죠? 콘텐츠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불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정확한 복음 콘텐츠 영적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오늘 응답의 시간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와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조용하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있고 괜찮아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난 환경이 안 좋다. 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다. 나는 형편이 너무 안 좋다. 여건이 너무 안 좋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개인화를 내가 조용히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표 찾아옵니다. 뭐요? 현장 시간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 절대 현장 시간표 찾아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뭐하는 거죠?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무슨 세미나 해가지고 뭐 학술에 열어가지고 거기서 제자 안 나옵니다. 제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현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3년 동안 제자들을 현장에서 제자를 키웠다니까요. 현장에서요. 또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 절대 제자 찾고 세우는 거죠.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이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화 제자화의 응답 도대체 뭐가 제자화의 응답이냐 첫 번째는 제자는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 올바른 중심 왜 올바른 중심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쵸 사람은 껍데기 봅니다. 학력 실력 배경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전부 다 그거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의 요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입니까 제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게 제자의 중심입니다. 마인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말이죠 10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요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요호하 여러분 가진 실력 배경 누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내 환경이 뭔가 좀 괜찮고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힘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소멸될 힘이에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나에게 진짜 힘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옆에 수많은 충신들 군인들이 있어서 그게 다윗에게 힘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요호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요 늘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위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고 주위의 궁정이 뭐죠? 교회, 성전, 성막 거기서 하루 있는 게 다른 좋은 곳에 있는 첫 날보다 훨씬 낫고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대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얘기했거든요. 예배의 축복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10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죠? 신나는 것, 재미있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의지가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 그게 제자의 첫 번째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사랑 빌리뽀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지식만 놓고 본다면요 그 당시 바울보다 뛰어난 지식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가말리엘 그 학자의 수제자입니다. 율법으로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헬라 지식까지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말은 쉽죠. 버린다는 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사건 오면요 못 버립니다. 끝까지 집착하잖아요.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안 뺏기려고 안 놓치려고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양보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유익? 아닙니다. 복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 얘기하면서도요. 뒤로는 다 내 것 챙기고 내 이익,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것 골로세서 2장 3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풍성함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뭘 기도했느냐? 그리스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을 그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면요. 내 안에 늘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사랑. 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수제자로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물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물론 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 말고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뭐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영혼 사랑.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은요. 우리가 막 무조건 길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막 저 발산역에 저 강서 사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역 막 전도지 뿌리고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 가슴 속에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영혼사랑에 대한 가슴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사랑 저 지옥을 향해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 세상과 불신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혼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과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이 여기셨다. 민망이.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림 방화는 그 세상과 그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 민망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민망이란 말은요. 헬라우로 뭡니까? 위 간 심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세상과 현장과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온 내장이 다 뒤틀릴 만큼 꼬일 만큼 극심한 고통스러움과 그런 눈으로 현장과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일꾼 많습니다. 심지어 사역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중심. 바로 보금적 중심. 제자는 이런 중심 이런 마인드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국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쓰임받다가 잠깐 반짝하다가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거 말고 주님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러려면요. 올바른 중심을 딱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중심을 회복하는 우리 경기 일대교구 우리 사랑하는 제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화의 응답은 뭡니까?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중요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죠?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가진 사람 그걸 보고 증인 뭘 가졌느냐 콘텐츠 그것도 영적 콘텐츠 복음 콘텐츠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남기신 그렇죠? 열두 제자 70인 다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순교할 때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공의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 공의 앞에서 어마어마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세인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죽이겠다고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부터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쉽게 말하면 다락방 하지 말고 전도 하지 말고 복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공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위협과 그 협박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증인입니다. 본자 가진자 그럼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는 가장 먼저 말씀 성취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말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 다 풀이고 꽃입니다. 언젠간 시들고 마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면 안 돼요. 아니 풀꽃 금방 사라지다가 없어질 거기에 목숨 걸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풀같은 꽃같은 그 세상에 그거 바라보고 그럼 나중에는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무너진다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기브리스 4장 12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 쓴 검이라 검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따라가요. 사람의 말 따라갑니다. 환경 보고 현실 보고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준입니까? 앞으로 혼란시대 찾아옵니다. 혼란의 시대가 찾아와요. 이 사탄이 코로나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뭐합니까? 근본을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뭔지 도대체 예배가 뭔지 이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어야 될 것인지 대면으로 들어야 될 것인지 모든 기준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던이즘입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은 뭐냐면요. 사실 쉽게 말하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 없다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뭐가 있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 없다는 겁니다. 네가 좋으면 선이고 네가 싫으면 악이고 모든 기준이 뭐가 되죠? 나 모든 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맞으면 다 나쁜 놈이고 다 싫고 다 틀린 거고 다 잘못된 거고 이런 혼란 영적 혼란 시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영적 혼란 시대 제자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한다고요?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노하우 그거 의지하면요. 늘 빈 그물 인생 배 타고 나가서 실컷 고기 잡고 수거하고 애쓰는데 돌아올 땐 전부 다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그런 인생 산다니까요. 수거하고 무거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 기준 여러분 가정에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뭐가 기준이 돼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게 기준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아이를 저렇게 세워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물론 창고해야죠. 우리가 세상을 막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뭡니까? 방향 방향이 중요 우리의 신앙사는요 방향성 싸움입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막 빨리 가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틀린 방향으로 가면 결국 실패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모든 방향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감정 내 계획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좀 된다 싶으면 막 무조건 막 밀어붙일 뿐입니다. 하면 된다면서 할 수 있다면서 아닙니다. 말씀이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방향.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죠. 그게 말씀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현장 나가서 뭐로 답을 줄 겁니까? 뭐로 치유할 겁니까?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나에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릴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성취되는 나에게 역사하는 나에게 힘이 되는 나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성취의 콘텐츠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 뭐가 필요하죠? 기도 응답의 콘텐츠입니다. 기도 응답. 성경은 거의 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요. 막 열심이고 막 특심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막 제자로 보입니다. 왜 열심히 하니까 앞에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볼 때 와 제자 같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마치 엘리아처럼 엘리아가 실은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혼자서 그것도 450명 바알의 거짓 선지자 1대 450입니다. 그 갈매산에 불러가지고요. 불러 막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낸 겁니다. 우리 그거 보고 와 엘리아 대단했죠.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세벨 요왕이 그 사건 때문에 저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아가 바로 로뎀 나뭇가에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끝났다고 내 사명도 내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나 데려가라고 나 죽여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앞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왜 주의 일을 해놓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힘 빠집니까?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왜 상처받고 왜 낙심하고 왜 힘 빠지고 왜 그러죠? 자기 의요. 자기 의.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게 열심으로 했는데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들이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그만큼 낙심하고 힘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은요. 반드시 한 게 찾아옵니다. 엘리아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뭐죠? 자기 상태의 잡힘. 자기 상태. 내가 좀 은혜 받고 내가 또 영적으로 조금 업되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사건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또 힘 빠져서 쭉 쳐집니다. 그거 전부 자기 상태예요. 자기 상태. 제자는 자기 상태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찾아와도 시험들 일이 찾아와도 제자는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합니다. 좀 잘해주면 막 어깨 힘들어가고 좀 안 해주면 힘 쭉 빠져버리고 그건 벌써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자기 상태 자기 기복 잡히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기도응답 속에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도응답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뭘 어디에 속냐면요. 자기 응답에 속습니다. 자기 응답. 자기 응답이 뭡니까? 제가 상담하고 만났을 때 얘기 들어보면 응답받았다고 막 얘기합니다. 응답받았으니까 좋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만들어낸 응답인지 그게 헷갈리더라고 저는요. 언제 아느냐 시간 조금 지나 보면 압니다. 자기 응답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응답이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고 잠깐 또 돌아서면 또 응답 빼앗겨버립니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그건 자기 응답이란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응답에. 우리는 뭐죠?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라니까요. 내 기분 내 열심 내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온 응답 언약 속에서 온 응답 보금의 흐름 속에서 온 응답이 그게 진짜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 죄자는 뭡니까? 기도 온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고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의는 어떤 콘텐츠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구원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생명의 콘텐츠 다른 말은 뭡니까? 전도 콘텐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구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훌륭한 이름 유명한 이름 대단한 이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가지고는 절대 사탄과 재앙과 저주와 지옥권세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이름 가지고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영생 얻을 자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작정해 놨다니까요. 우리 열심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영혼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어납니까? 영혼구원의 역사가 막 현장으로 길거리 뛰쳐나가면 갑자기 영혼구원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영혼구원만큼은 생명만큼은 철저하게 뭐죠? 100%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 뭘 준비하느냐 다른 거 준비하자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이 하루 일정을 딱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일정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 만나고 나름대로 다 일정이 있습니다. 백수라도 일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미리 뭐 하는 거죠? 그날 하루 스케줄을 딱 보고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뭐 일하러 가고 누구 때문에 목적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고 그거는 불신자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정 속에 분명히 생명의 스케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스케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전혀 영적으로 생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그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굴 만난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장소를 간다 무슨 일을 한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과 생명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미리 조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정을 놓고 스케줄을 놓고 그러면 그 일정과 스케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그쵸? 만남이라니까요. 그 만남이 뭡니까? 만남이 결국은 뭐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왜 하필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내일 만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를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대낮에 낮 12시 대낮에 그 뜨거운 사막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를 완벽하게 딱 만나기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그냥 내십니까? 에디오페의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남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커피 마시고 차 한잔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목적 위에 절대적인 계획 뭐죠? 생명과 구원의 스케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과 그 사람을 놓고 조금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라니까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준비하시죠. 일어나서 샤워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 준비 말고 영적 준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가는 그 만남과 그 일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그게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럼 말씀 딱 붙잡으면 이제 계획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전도 자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전도 자료 없으면요 교회에 오시라니까요. 교회 자료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평일날 오기 힘들면 주일날 왔을 때 미리 자료를 다 챙겨 가시라니까요. 5층 교육자실 오면 전도 자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자료 하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왜? 그 자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제자는 이런 영혼구원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예를 들어서 영접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별 반응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런 영혼구원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 그것만으로 이미 전도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영접해야지 꼭 교회에 등록해야지 그 결과가 돼야만이 응답됐다.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중심이 영혼 콘텐츠 전도 콘텐츠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이런 중요한 콘텐츠를 딱 여러분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와 세 번째 어떤 응답이 됩니까?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자 결국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 어떤 병자도 현류병 뭐 불치병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예수 만나면 다 살고 다 치유됐습니다. 제자는 뭐냐면요 살리는 자 살리는 자 뭐로 살리느냐 다섯 가지 노예의 응답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준혼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벵이 낳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서 안전벵이로 태어났습니다. 교통사고 불치 뭐 사고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안전벵이를 그 대단한 바리세인들이 그 대단한 서기관들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코치질을 못했어요. 살리질을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쉽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캠프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비대면이고 다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죠?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비대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예수 이름을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잘못 접촉해서 얘기하다 걸려버리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삼천군대 오천제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의 전환 역발상이라는 거 역발상 거꾸로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진 그 생각 기준틀 가지고 코로나니까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싫어할 거야 내가 보금 말하면 싫어할 거야 내가 보금 얘기하면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질 거야 저 사람이 나 싫어할 거야 보금 안 들을 거야 보금 안 받을 거야 그건 100%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 계획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역발상이 뭐냐면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요 여러 군데 있지만 항공 여행사 항공사들이 거의 세계적인 항공사들도 지금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지금 다 국정이 폐쇄되고 여행 못 가니까 다 발에 묶여버렸잖아요. 항공사들이 다 적자에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초반에 엄청나게 나라에서 대출해주고 난리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 2분기에 1500억 흑자를 냈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해외여행이 다 막혀있고 비행기 아무도 못 뜨는데 1500억 흑자를 냈다니까요. 어떻게 흑자를 했느냐 생각의 전환입니다. 역발상이에요. 그 대한항공 회장이 지금 비행기가 90%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비행장에서 못 뜨니까 그 수천 대의 비행기를 보면서요. 뭐라 했느냐 저 놀고 있는 비행기를 놀리지 말고 화물기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어차피 해외 못 가니까 승객은 없잖아요. 그런데 대신 물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물류 양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승객 타는 그 자리를 조금만 개조해가지고 보조장치를 해가지고 저기다 화물을 실어서 화물기로 한번 활용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놀고 있는 비행기 보면서 우리 망했다. 우리 실패했다. 우리 끝났다. 이제 그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은요. 생각을 바꾼 겁니다. 역발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객은 줄었지만 화물량이 늘어나 화물 쪽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낸 거예요. 1500억 흑자. 사탄은요. 여러분 속에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어서 못하게 하고 도전 못하게 하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옥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오히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전도하기 좋고 더 성경적으로 전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라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한 전도의 근본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빈곳 전략이라는 거예요. 빈곳. 그럼 어디를 다섯 군데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빈곳 중에 가장 첫 번째 빈곳이 어딥니까? 내 자신입니다. 나. 그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남편이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내가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전도사님이 여러분 살리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좀 도와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바디예요. 그 누구도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오직 커브넌트. 뭐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커브넌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영을 어떻게 살립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왜 중요합니까? 내가 살려면요.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영이 삽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내 영이 완전히 살아나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뭐죠? 일주일에 최소한 한 군데라도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다락방은 뭡니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상대방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어마어마하게 듣잖아요. 강단 말씀, 핵심, 산업, 1부, 2부, 집회 중직자 대학원의 알류까지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들은 메시지를 내 입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듣는데 내 영은 계속 죽어가고 내 영적 상태는 계속 바닥을 치는 겁니다. 다락방은 뭐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선포하고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살려면 다락방을 참여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락방을 하든지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를 살리는 노바디 현장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현장입니다. 다락방은 철저하게 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요 다락방은 계속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락방은 하는데 가는 곳마다 왜 자꾸만 다락방이 다칩니까? 복음편지 왜 삼가를 못 넘깁니까? 나에 대한 시간표예요. 다락방 그런데 우린 저 상대방을 놓고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고 시간표가 안 됐고 복음들을 마음이 안 돼 있고 아닙니다. 다락방은 철저하게 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저 중요한 영적 콘텐츠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전도 이전에 먼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 상태를 영적 서비스로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은 열리게 돼 있고 다락방은 지속되게 돼 있고 다락방은 계속 확산되게 돼 있다니까요. 두 번째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입니까? 만남의 현장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 앤설 만남 많죠. 교회 안에서 만남도 있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노 앤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 만남 속에 전달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아니 나한테 말씀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답을 줍니까? 자기도 말씀이 없고 자기도 영적으로 힘든데 무슨 누구한테 답을 줍니까? 봉사가 봉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모노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서미타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컨텐츠를 먼저 회복하고 누리고 있으면 이때부터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은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팀 사역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만남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세 번째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딥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왜 빈 곳입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요. 가정에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노타임 잃어버린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시에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이 위기입니다. 왜요?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이제 막 원리스가 아니라 반대 반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다른 점이 보이고 이제 막 부딪히고 갈등하고 사실 온라인 예배 때 좀 믿음의 가정들은 온라인 예배 성공했지만요 불신 남편이 있는 가정은요 온라인 예배 가요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불신자니까 함부로 핸드폰 켜서 메시지도 못 듣고 눈치 보면서 막 노타임 잃어버린 시간 특별히 이제 랩몬트들 많은 가정들은요 지금 뭐 지난주 우리 김수정 집사님 간영도 그렇고 그 지지난주 윤희미 집사님도 맞잖아요 공동주 애들이 이제 막 하루 3끼 3식이들 그나마 이제 지난주부터 애들이 학교 최소 2번 3번 뭐 이렇게 가니까 좀 나은데 그전에는요 일주일 내내 집에 있었잖아요 이 랩몬트들 식충이들이 막 하루 3식 3끼를 먹으니까 이 밥해달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들 막 하루 종일 짐 빠진다는 거죠 아침, 저녁, 저녁 다 해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밥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밥해 준 사람은 식모예요 식모 여러분은 식모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식모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식탁 성교사 물론 밥은 준비해 줘야죠 근데 그 밥 먹는 시간이 뭐 하는 거죠?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영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포럼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게 식탁 성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이제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드림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장막이 되도록 그게 드림 꿈이라는 거예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미션 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가정이 치유하는 미션 홈으로 여러분 자녀, 후대, 남편 치유하는 그런 미션 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요 산업 경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헤매이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웨이 지금 자영업자들하고요 장사하신 분들은요 피를 말립니다 정부에서 보니까요 소상공들 특별 대출해주고 지원해줬잖아요 그거로는요 택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산업 현장들이 지금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언제 폐업될지 모릅니다 이런 노웨이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신 거죠 어떤 이미지 말씀 어떤 걸 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행할 세일이 뭡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어디 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코로나 시대에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 사역이라고 전문 교회 여러분 지금 힘드시지만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달 한 달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이 업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지금 내게 주신 이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맞추어서 정말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의 전문성을 놓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표가 아니라 다섯 번째 마지막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역입니다 지금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나 하나도 이거 추스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 노웨얼 지역에 관심 없습니다 그 지역에 왜 살고 있습니까? 전세값이 싸니까 월세가 싸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또 집값이 좀 오를 것 같으니까 학군이 좋으니까 그냥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그래서 그건 사는 거예요 노웨얼 지역의 축복 다 놓쳐버렸습니다 지역에 관심 없어요 지역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역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역의 축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영적 가난 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되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프랙티스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 여러분이 정말 지역을 놓고 24 할 수 있는 정말 지역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지역 보금화를 위해서 정말 원리스 할 수 있는 지역 보금화를 위해서 캠프로 지역을 파고들 수 있는 정말 지교의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의 절제 제자라면 살리는 자가 돼 어디를 살립니까? 많은 곳을 살려야 되지만 이 다섯 군데 피어있는 곳을 어떻게 해요? 다섯 가지 노예의 응답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오늘 제자 제자화의 응답 옛말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뭐죠?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 25일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이름 대단하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업적, 성과 또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 대단한 걸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만큼 갈 것 같습니까? 그게 몇 년을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자는 뭘 남기는 겁니까? 제자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겁니다 제자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대단하지만 돌아서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제자는요 전도자의 삶을 남기는 겁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생명 구원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보라 오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어둡다는 거예요 흑암이 온통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보니까 여러분들을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을 소유된 백성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뭐죠? 그게 바로 사모눌이라는 겁니다 사모눌을 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녹취하느냐 뭐 하느냐 방법은 여러분 많습니다 그거는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눌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행복한 시간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증거 무슨 증거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강단 속에서 기도수첩 속에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의 증거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과 스케줄을 놓고 만남을 놓고 여러분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증거가 뭐냐 현장의 증거 미리 붙잡는 거예요 증거는 우리가 가사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사모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써미타임이라는 건 써미타임 이 사모눌과 써미타임을 여러분이 조금만 지속하면 아니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목요일날 집중훈련 때 이 메시지 끝나고 한 번만이라도 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만남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까지도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 속에서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많은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심전심 지속 제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사건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제자는 뭡니까?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 이런 절대 제자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이 이런 제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6주차 우리 미션 뭡니까? 첫 번째 미션은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콘텐츠 제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콘텐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 이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없으면요 쪽팔린 게 아니라 없으면요 빨리 다시 소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서미타임을 통해서 그 콘텐츠를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두 번째 무슨 미션입니까?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로 살립니까?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자로 저 다섯 분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될 전도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번 주 미션으로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올 한해 우리 노이미야 8장 10절 우리 원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우리 강단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훈련 우리 제자화의 응답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놓고 이제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다 주일날 이 본당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당 위에서 1인 1교회와 1인 1교회와 또 단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험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교구 현장을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 또 현장 사역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걸에 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보금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경기일대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개인, 가정 또 직장, 산업 모든 지역 현장 속에 날마다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영적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예트를 벗어버리고 사모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뿌리 내리고 반석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응답의 마지막 축복인 제자와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영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저 다섯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사모늘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문제 속에서 생명 살리고 치유하며 영혼구원과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또 대면 예배가 하나님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표가 속히 앞당겨지게 하시고 본당 헌당의 시간표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1인 1교회와의 응답이 중단없이 도전되어지게 도와주시며 단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험할 사역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구 현장들 우리 일산 파주 동대문 도봉 의정부 덕양 또 우리 모든 교구 현장들 지역 현장들 구역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들어주시고 민약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질병관대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치유하시고 세워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현장 사역들 또 줌 시스템과 또 모든 현장 시스템들이 힘있게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번 온라인 또 집중 훈련을 통하여 가정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이 치유 회복되고 증거를 붙잡는 개인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날 또 중요한 행복한 온라인 집중 훈련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 지역 식구들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 뼛속으로 개인화 제자와 응답화의 축복의 주욕으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마음속에 올바른 중심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부터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이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자신을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지역 현장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붙드시사 그 기도 제목들이 이번 온라인 집중 훈련을 통하여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어져서 모든 개인 가정들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